다들 지금 테크니컬 트럭 만드시려고 와 일어나 대단하시다 저는 막 호기심이 금방금방 막 시도버리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는 거 아시다니 그냥 일하면서 취미생활하면서 슬슬슬 찾아보다가 어 이거 되겠다 싶어가지고 너만 인형 넘어갔다가 건넘 넘어갔다가 아시다니 인형 넘어갔다가 건넘 넘어갔다가 차 넘어갔다가 결국엔 인형을 하기 위한 그 모든 것이 인형을 하기 위한 사실 이 지금 차도 어떻게 보면 걔네들 애들 태운 소품 만들려고 하는 짓이라 그렇죠 차가 매니 아니에요 너무 아프게 때리시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저도 택트로도 사람을 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사는 것 때문에 직접 자주 듣는 말인데 책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응 아우 썩해서 오한 없이 쓰는 날이다네 그냥 흔적만 안 남게 하시면 돼요 대단하십니다 그냥 고르게 갈고 여기다 석태 살짝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위에 덧칠하는 거네요 네 이거는 이따가 한번 털어보고 해봐야겠다 그러시죠 어 감사합니다.